자 이제 게임컴퍼니 멤버분들한테도 클럽원분들한테도 전화 한 번 할게요 다같이 하자 야 제발아 아 우린 다같이 하는거야? 다같이 하자 그래 뭐 우린 쩔이든 다같이 해야지 메인이 이미 했으니까 우린 그냥 대충하면 되는거 아냐? 봐봐 안받잖아 사람들이 아까 못봤어? 안받는다니까 내 전화를 우리는 쩔이라 그냥 대충하면 돼 그냥 아니 사람들이 내 전화를 안받아 아쉬운척만 해주자 아니 근데 왜 안뜨냐 이거 방송 켰어? 네 방송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켰답니다 근데 솔직히 제발이랑 깽클형님은 별로 안반거워요 아 나도 너 안반거워 많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너 안반거워 뭐 방금 돌려서 해 뭐 방금 없다고 그래 군대나 가라 아 초대좀 해줘 봐 제발아 안 떠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아 키웅이구나 아니야 하야누나랑 내일 군다간다고 지금 통화돌리 펀드형이랑 다 아킹형님 초대해 다해주세요 이거 왜 물어봐 해야지 다해 어 하아아아 그러면은 기왕 통화온거 게임 끄고 어 아니요 저 금방 또 바로 시청자 전대해야되서 아 아 못받으신 분들은 뭐 어쩔수 없고 안녕히계세요 다들 하하하하 아 아 예 일단은 지난 일이지만 어 저 믿고 같이 클럽 해주시고 따라주셔서 예 감사했고요 뭐 한것도 없지만 인정 아 예 아 틱이 있어 한것도 없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한건 없는데 재밌네요 재밌었네요 즐거웠어요 예 그쵸 방송 접는거야 아예? 아니 아이디 나한테 주고갔네 방송 안접죠 아니 아이디 저 장래희망 철님이라니까요 그분이라니까요 예 아 장래희망 철님이야? 예 그 분 장래희망이에요 철구님이요 예 뭐라고요? 종이하세요 네네 아 저 시청자 다녀오면 이제 기가막힌 프로비제이 될겁니다 아 아 아 장래희망이 개같다 하하하 아 뭐 탑이제이 비하하시는거에요 지금? 인생을 망치시겠다 형 BJ로 장래희망 할거야? 떳떳하지 않은 직업을 하시겠다 하하하 아 근데 돈을 벌어 별풍선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거야 저녁하면 철도 끊어 그냥 끊어 아 좋은말 좀 해주세요 내일 군대 가는 사람한테 왜 나쁜 말만 하세요? 형 진짜 친한 사람들은 독서를 하는거에요 철도 좋다 네 형 우리가 막 진짜 안 친한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아 잘 갔다오세요 아 BJ 좋은 집이죠 이지랄아 네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안 친해 나랑? 안 친하죠 아니 그건 아닌데 친구랑 얘기 더 많이 해 부모님이랑 얘기 더 많이 해 그래 인마 아 저거 이상해 아무튼 아 좀 조금만 해줘 훈훈하게 끝냅시다 조칠아 2년동안 잘 부탁해 에? 2년동안 잘 부탁해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녹방 어떻게 해? 어떻게 해 녹방? 하 녹방 유튜브에서 보셔야죠 녹방 내가 틀게 알겠죠? 녹방 내가 틀게 알겠죠? 맞아요 가끔 제가 생방도 할게 아니 그냥 게임컴퍼니한테 아이디 넘기고 와요 그래 그따야 돌려쓸게 그래 돌려쓸게 형 그냥 끊겠습니다 아 너무한다 다들 잘 지내시고요 만수무강 하시고요 다들 네 100년내로 하세요 두칠이 만수무강 네 빠이 안녕 와 그냥 이렇게 끊는거야? 빠이 아니 아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와 5분 이상 한 한게 없다고 지금 제 얘기했다니까 지금 알았어 안녕 빠이 안녕 안부인 국장님 들어오셨어 어 대로형님 대로형한테 전화왔다 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아 예 여보세요 형 마지막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에서 마지막 방송에서 인사 한번 드릴려고 음 전화 드린 거예요 음 잘 갔다오고 형이 저번에 술 마셔서 얘기해줬잖아 뭐 간단한 것들 그지? 좀 가슴 안에 아로새긴 것들이 있니? 아 많죠 근데 뭐 다 아직 안 가봤으니까 가보면 바로 와닿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솔직히 아니 대로형이에요 지금 무화쿠TV 클럽원이신 근데 저 뭐야 노래는 들어봤니? 네 아까 들었어요 아 진짜 언제 와 아 노래 들었어? 네 아 감동 받았습니다 진짜 내가 원래 노래를 졸라 잘 부르는데 자기 색깔 좀 제대로 넣어달라 해서 좀 대충했어 아 진짜요? 원래 형이 노래 개 잘 불러 아 진짜요? 진짜로 실화에요? 진짜 아 진짜요? 팩트 어디서 들을 수 있죠? 못듣죠? 휴가 나오면 같이 노래방에서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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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죠? 오케이 오케이 저 노래방 개 좋아해요 진짜 아 가자 가자 저 진짜 노래방 개 좋아해서 노래방 가자면 무조건 가요 진짜 아 나 원래 진짜 팩트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인사는 내일 어차피 카톡방에 하니까 아 그래 그래 그때 또 얘기하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시 되면 이제 딱 연락두절되니까 그전까지 카톡방에 열심히 흔적 남기겠습니다 아 그래 흔적 많이 남기고 네 잘 갔다와라 뭐 금방은 안가겠지만 하하하하 진짜 금방은 안가 너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 직접 느껴봐야 아무튼 네 갔다와라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아잇 빠잇 그럼 국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돼 rob 안 받으실 거 같애 안 받으실 거 같애 죄송합니다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B소리가 난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뚜 이 소리 두 번밖에 안 울렸죠 한 네 번 울렸나? 이렇게 빨리 이게 거절 누르신 것 같은데 아니겠죠? 기분 탓이겠죠? 그쵸? 네 이제 BJ분들한테 전화한 건 딱히 제가 인맥이 없어서 없네요 아 어 민규한테 전화해야지 여보세요? 어 받았다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렘렘아 뭐해? 어? 뭐해? 방송 준비해야지 너무 맨날 방송 맨날 24시간 방송 준비해? 전화할 때마다 방송 준비네 정말 괴로워 아니 뭘 하는데 준비를 그렇게 오래 방송 한 8시에 방송키려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아 진짜? 어 정말 고통스러워 나도 방송을 의심히 하고 지금 한 12시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4시간 동안 하고 있어? 어 프로 BJ네 앞으로 4시간 더 해야 돼 앞으로 4시간 더 해야 돼 대단하다 진짜 너도 잘 같아 아 렘렘아 어? 잘 지내고 나 다녀올게 어? 나 다녀올게 나 다녀올게 내일 2시 되면 이제 연락 두절돼 나 그래 응 즐거웠다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재밌어? 마인크래프트 재밌지 재밌어? 어 아 시청자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? 전혀 전혀 아 진짜? 아 나는 공포게임 시청자들 때문에 억지로 하거든 아 그래? 어 아무튼 아 공포게임 나랑 똑같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냐아냐아냐 매우 재밌어 아 진짜? 개재미없어 개재미없는 거 같은데? 아니야 말하는 거 개재미없어 보이는데 지금? 방송 준비 8시간 하는 거 보면 안 보이네 어? 마크를 8시간 동안 한다고 그러면? 그리고 방송도 하는 거야 그러면? 그럼 하루에 한 반은 24시간 중에 한 12시간은 마크 한다 보면 돼 지린다 와 진짜 그냥 삶이 마크네 응 얼굴 네모네 지겠다 진짜 네모네 질 것 같아 와 그래 마크 열심히 하고 마크 1인자 먹어 그분 이겨 그 여자 대통령 그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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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 어? 아 양띵님? 아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하하하 나 그분이 안치네 나도 안치네 아 그래 어 그래 이겨 어? 이기라고 아 열심히 해서 잘 지내 잘 지내 내방수 아니게 막말해도 되나? 끊어 어 알겠어 어 빠이 네 에헿 뭐 욕하지마야 욕 안했잖아 에헿헿 여러분 진짜 근데 전화할 사람 없다 진짜로 없다 아 진짜 없다 아니 님들 시청자잖아 님들은 시청자 bj분들한테 먼저 전화한다고 bj분들한테 아니 많구나 아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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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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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형님한테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보고 형님 스카이프 안 들어와 계세요 남의 형님 연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초계 규동이 샌더기는 잠깐만 내가 샌더기 번호가 있나? 스카이프가 없어서 샌더기는 걔 번호 없어 초계가 돼서 초계 안받고요 코코링님 아 진짜 근데 다 안받는다 와 나 인생 잘못 산거 같다 코코링이 연결 안되고요 저 이분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타비제이 분이신데 완벽한 타비제이 분이신데 이춘향님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팬이거든요 하하하하 친한척 해야겠다 방송중이신가? 안받네 안받네요 안받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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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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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 흐흐흐 자 이제 그러면 bg분들 바쁘신가봐요 다 이제 시청자 시청자 전화데이트 할게요 어 잠깐만 제발아 전화받아봐 제발아 이거 전화데이트 번호 뭐야? 어? 전화데이트 번호 뭐야? 뭐라고? 전화데이트 번호 뭐냐고 기껏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그거야? 어 알았어 알려줄게 그래 뭐였지? 어? 뭐였지? 어? 아 빨리 아니 기다려봐 내꺼야 그거 그러니까 뭐야 군대중까지 잔소리 들어야겠어 내가 기다려봐 열심히 찾고 있어 자막이 있을텐데 기다려봐 아 아 자 그럼 아 예 여러분 질차 지우지 말아주세요 070 어 7 8 4 7 어 5 6 5 9 5 6 5 9 5 6 5 9 응 알았어 땡큐 아 아니 추천조차 멘트 나도 모르게 칠 뻔했어 칠 필요가 없죠 이제 오케이 잠깐만요 스카이프 아이디 다른걸로 좀 제발이 걸로 좀 로그인 좀 할게요 전화데이트 하려면 이거 해야돼 흠 흠 오케이 여러분 번호 번호 뭐였지? 아 번호 뭐라 말해줬더라? 아 복사했네 다행이다 자막이 뜨죠 위에 뜨죠 위에 뜨죠 위에 떠요 안 떠요? 뜨죠? 오케이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과 전화데이트하고 저는 이제 가족이랑 밥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시야? 4시 4시밖에 안됐어? 전화 오네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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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몇살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 걸렸어요 왜 전화했어요 뱉어서요 네? 아니에요 끊어요 네 닌 목소리되니까 나도 우울해지대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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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누구세요 네 나이 닉네임 알려주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전화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 어 아 그냥 왜 전화했어요 위로해주세요 저 흠 위로해주세요 네 받다보세요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하시는거 위로 위로의 말로 전화해주세요 위로의 말로 막 나이 닉네임 이런거 안 물어볼테니까 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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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로 잘해줄거 같은 목소리다 제가 누구냐면요 네 11월 3일에 전역한 예비역이에요 끊으세요 저기요 잠시만요 네 위로의 말을 드릴게요 아 네 저기 제가 네 12월 3일에 전역하고 뭐 여자고 남자고 다 연락을 해봤거든요 아 예 네 안돼요 뭐가 안돼요 뭐가 안돼요